한번 볼까요? 툭 툭 와 진짜 그리고 사실 제가 AD mid 할 줄 아는게 딱 하나 있긴 한데 카밀이라고 상대 사일로스를 안하길 잘했다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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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디갔어? 다이븐 아니 이거 라인 왜 다 안 밀렸대? 아 저거 스택이나 같이 먹을걸 어 아니네 이거 잡았네? 음 오오 좋네 신지드 아 존나 아파 뼈 나갈 것 같아 아 올라프 쪽이 너무 문제다 올라프가 2킬 다 됐었는데 사실 왜 반대? 아우 씨 나이스 올라프한테 그거 버리 주지마 궁이라도 나이스 아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궤도로 왔다 아무리 3AP 이 조합이어도 아 사일러스 사일러스한테 주는 게 낫겠지 그냥? 우리 사일러스한테 죽자 에이 아 아 아 아 그냥 죽을걸 곱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올라프 그냥 미쳤네? 교복 죽긴 할 것 같은데? 흠 흠 이거 왜 안 내? 오케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얘 끈이 있는데? 너무 아름다웠다 신지드야. 그게 장인이지. 그 장면이나 다시 봐야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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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